자 일단 녹화를 다시 시작하구요 튕겼습니다 제가 요즘 컴퓨터가 자주 멈추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그냥 쓸데없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타이.. 그 스톱워치가 뭐 그닥 좋은게 아니.. 아 잠깐만요 저걸로 켜봐야겠다 네이버 스톱워치로 켜봐야겠다 그냥 켜봐.. 네이버 스톱워치는 없나? 없네 갱합시다 스토워치 좀 좋은 프로그램 좀 구해봐야겠다 크로마키도 되고 어쨌든 일단 뭐 아겔님이 팁을 주셨는데 보너스 보스부터 잡아야 된대요 보너스 보스를 잡으려면 이 다리를 끊고 내려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볼 땐 죽을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내려가주네 되게 어려운 보스래요 이거 존나 쉬울 것 같은데 멋있어 이 새끼들 고생하실 수 없네 고생하실 수 없네 고생하실 수 없네 탁 잘가야지 한 바퀴를 돌았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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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전불이 아닌데 아 아 때려 때려 두대 맞고 가는 이득이야 두대 맞고 가는 이득이야 오우 잠깐만잠깐만 어어어 일단 여기서 떨어지고 아 이거 느낌이 드래곤인데 이거 휠 왔어 이거 쟤네 저놈이네 쟤네 아닌데 쟨 갠데 휴 쟤 쟤 쟤 쟤 쟤 쟤 쟨 쟤 쟤 쟤 쟴 쟤 쟤 쟤 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냥 사다리에서 뛰어내리지 좀. 일단 잔불을 먹습니다. 남자라면 길 따위는 개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지일 줄은.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조금 더 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고. 뜁니다. 뜨면. 저 앞에 제 시체가 보이는데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르면 여기가 안착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는데. 일단 물약을 하나 먹으면서. 마음을 신경을 하면서 이렇게 맞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여기 와서. 내 소울을 챙기면서. 앞서 달려줍니다. 방패를 들고요. 맞아도 괜찮아요. 안 아파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하면 돼요. 네. 다시 하면 돼요. 내려가는 시간이 좀 빡세네. 다시 한 번 완벽하게. 여기서 잔불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떨어지는 거죠. 피가 다는데. 에스트를 마셔주세요. 왜냐.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안전하게.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쫄지 마시고. 그냥 떨어지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서 뭐가 날라오고 있어요. 신경 쓰시지 마시고. 달립니다. 내가 여기서 아까 굴렀었나요? 어. 그냥 여기서. 여기서. 깔아올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무시하고 도망가세요. 여기 핏자국이 많은 쪽으로 가고. 핏자국이 많은 쪽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고향 한 번 터졌죠. 이때 내려가세요. 이때 내려가시면. 여기 터져요. 네. 터지시고. 달리시고요. 막아주시면서. 달리시고.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거 안주어요. 그렇죠. 내려오자마자 포션 하나 먹어주고. 달립시다. 왜 없어. 완벽해. 아썸해. 이 앞에 안개벽 있다는데. 보승관드인데. 백룡 시스 나올 것 같은 기분이야. 여긴 누가 봐도 용이 나올 것 같군. 설마. 니가. 아. 너 존나 비겁한 새끼구나. 아. 알았다. 너 존나 비겁한 새끼네. 씹새끼야. 야. 이 정도는 뭐. 혼자 깨져. 국밥 아니겠습니까. 국밥. 마. 쟤 누구냐. 얘. 아르토리우스도. 어? 늑대 하나 데리고 다니긴 했는데. 너처럼 그렇게 비겁하긴 안했어. 야. 그러고도 보스야? 늑대 귀한 줄 몰라. 새끼가. 늑대. 새끼야. 늑대. 늑대 귀한 줄 몰라. 새끼야. 아. 이제 일대일이다. 도졌다 나. 이리 봐. insky. 디샵 될것 같애. 와우 이거 보스치고 쉬운데? 2페이지가 있다 있구나 어 뒤졌다 아 아 씨 이 새끼 으아 하아 하아 여기 쇼컷 아 쇼컷이래 그거 없어요? 허터풀? 너무 먼데? 개 쪽으로 가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죠? 개 있는 쪽으로 바로 옆에 있었다구요? 일단 잠불을 먹어줍시다 내려가시구요 과감하게 가세요 과감하게 여기 끝길로 와서 톡 하고 내려주시면 따라올거에요 뒤에서 굳이 돌아보지 마세요 따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위로 내려가면 이렇게 떨어지고 앗 차 하면 죽습니다 반응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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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운 인상 다운 퍝 후우.. 아! 빨리.. 빨리 맛있게 мире 난 솔직히 저런 양아치같은 보스가 너무 싫더라 1대1 무서워서 1대1 넘나 무서워요 난 친구 부를래요 이런색 이런 보스들이 난 너무 싫어요 어 여깄다 핫도풀 내가 핫도풀 어딨는지 찾으려고 지금 죽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죄송합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네요 스톱워치 아까 53분에서 끊겼으니까 이제 막 1시간쯤 됐는데 금방 깨겠네 이 길은 맞아 이 길은 맞아 확신할 수 있어 여기까지도 맞아 확신할 수 있어 여기가 문젠데 여기 내가 어디서 여기로 떨어지고 포션 하나 먹어주고 바로 밑으로 떨어져 그렇지 그런게 바로 여기로 떨어지고 포션 하나 먹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안쓰워 으아... 후... 나도 포션좀 먹어야겠다 이거 맛대가리가 진짜 없어서 이거 먹으면 정신좀 차릴거 같거든요? 아... 보이지도 않네 아... 진짜 맛대가리없다 근데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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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로 혹시나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그냥 마셔 일로와 일로와 여기서 여기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 포션 맞을 수 있고 어허허허허허 포션 포션 풀러 어허허허 살았다 살았다 으으으으하 됐다 죽이러 가주지 죽이러 가주지 죽밥새끼 일단 혼자 도전해볼게요 아길링 보스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약간 늦게 앗 아 늦게 퓎 그리고 그냥 맞다있더 내가 스테미너 더 많거든 쟤보다 지금 그쵸 그냥 찔러 막으라 그래 내가 얘보다 스테미너 더 많아 바로 옆에서 나오냐 바로 옆에서 나오냐 아씨 야 백룡 씻으래 쟤 쟤 누구야 아르티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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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비겁한 새꺄 비겁한 새꺄 아 비겁한 비겁한 새꺄 야 잠불 너무 많이 쓴다 5개 남았어 쟤 진짜 비겁하다 보스 중에 역대급으로 졸려라는데 넌 어디가서 다크소울 보스입니다 그러지마 알겠어 왕의 이게 무슨 왕의 묘직이건 개뿔 나발이건 어디가서 보스입니다 그러지마 죽여버린다 진짜 알겠어 압력은 짓불도 없는게 보스인척 쩐다 너 진짜 진짜 역겹다 너 진짜 너 별것도 아니거든 이 새끼가 어디 어디 보스라고 아구 일단 스테미널 채우고 일단 피 피 채워 피 채워 얘 부르거든 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도망가 일단 아 진짜 비겁하다 이렇게 몸빵시키는거 보소 불고 불고 도망가 도망가 오 오 마샤 하 하 됐다 씨 으아 늑대 너는 늑대 어디갔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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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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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너 또 너 늑대 북이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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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 못차리겠다 으 으 으 패턴, 패턴을 봐라 다크소울의 유명한 매원이 있지 거리와 패턴을 재라 가고 아아씨 어허 에이 아겔님 죄송한데 나 잔불만 좀 줄 수 있어요? 잔불 녹아다 하러 가기가 좀 그래서 잔불만 좀 줄 수 있어요? 그냥 줄 수 있을만큼 많이 이거 말고 다운보스도 있어가지고 잠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 죽겠다 빈번 빈번 3312 얘 필살이가 뭐였지? 네 Sweet 늦은 무슨 진심 방종하고 싶어진다 흐허허 개 개 면 여기 있다. 기다리는 동안 그거 새로 먹은 센트나 한번 껴볼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굳이 다 개굳이 다 뭐 깼었지 여기에 원래 오 간지난다 무기 마법이었나? 아 감사 어 30개 오 무기 간지난다 오 개간지난다 어 그 무기 개간지난다 나 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건 아까 개꺼 아니 아 저 보스꺼 아닌가 주신 이 잠불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쉬워 아까 다 깼는데 여신의 눈물만 있었어도 요번에 못 깨면 가서 싸워야겠다 여신의 눈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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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달려오는것 보소 어흐 아흐 괴롭다 타 Holmes 에잠 어 그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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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돌아가서 깨졌어야 돼. 와... 얘보다 간지나게 힘드는데요? 이게 아르토리오스 늑대보다? 오... 라온 관리를 잘해야 돼. 법이네? 어... 제풍창 두 번인데...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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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낫은 어떻게 만들어요? 나 그 낫 만들고 싶은데... 간지 쩔 던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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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잍... 근데 무게가 약해요? 견딜수없어 말하자면 포기해 아 존나 빡세 보인다 아 야 보지 마 많이 보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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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가 흘러내려는 아쉬가 아니라 아쉬가 흘러내려 아까 죽일걸 진짜 설마 이거 또 2대1은 2대1은 아니겠지 오 뭐야 안 막아져 아쉬가 흘러내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아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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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